보고 차린 것 같은데 왜? 술은 다 했지? 고마웠어, 오늘. 자네 어머니가 다칠 일은 없을 거야. 밥값 이렇게 갚도록 하지. 그것도 고맙고. 이제 어디로 가는데? 남을 건가? 아님, 돌아가나? 넌 이제 어디로 가는데? 진짜 다시 그 방으로 가는 거야? 가야지. 다시 가면 일임을 잡는다는 보장은 있고? 딱 일임만 노리면 가능해. 내 목을 조르던 순간을 노리면. 그 순간의 일임은 무방비거든. 분노에 집중해서. 그전에는 왜 그렇게 안 했는데? 들으면 물은 거 후회할 텐데. 그전에는 돔유리를 깨고. 천종고에 비상을 걸고 나한테 집중시켰지. 어린 나를 구하고 싶었으니까. 그럼 이번에는 안 구하겠다는 얘기야? 그럼 넌 사라지는데? 만약 내가 성공하면 말이야. 대한민국에서 자네의 모든 시간도 사라져. 강현민이 일임을 만나기 전으로 되돌리는 거니까. 그러니까 자네도 후회 없을 선택을 해야 돼. 날 죽이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야. 너를 좀 탔어야 하는 건데. 아니, 안 ace. 니 계획을 태율이도 알아? 알면 안 되지